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우리 전형홍씨를 논걸로 항상 예 우리 전형홍씨가 저는 안놀 섹시 전형홍씨가 항상 큰이라 생각해요. 많은 분들이 현아씨를 얘기하는데 현아씨의 섹시가 전형홍씨가 하는 섹시가 달라요. 건강한 섹시 전형홍 그 면에서는 전형홍씨가 잘하는 게 최고를 생각하기 때문에 전형홍씨를 논문을 항상 이런 화로라든지 소모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.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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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가 오빠덩이 많은 화보지를 저는 제가 촬영을 했다고요. 그래서 그런거 보면서 자극 받아서 너무 마르기가 한게 아니라 건강한 나이가 들어가도 좀 건강한 상담을 가져가는 섹시님이 그렇게 좀 늘러가고 싶었고 예, 시험품 촬영이 굉장히 좋다는 것 같습니다. 예, 저도 이번에는 사실 목적이 많게 됐는데 갑작스럽게 촬영을 하게 되었지만 저희 또 요즘 시대가 많이 발전해가지고 CG를 해주신다고 해서 사고 믿고 마흔과 포즈를 취했고요. 또 그리고 제가 이전에 뭐 그 서브 화보라든지 뭐 ST가 화보들을 찍었던 경험이 있다 보니 조금 그래도 편안하게 비교적 촬영을 한 것 같습니다. 근데 또 백가 선배님께서 또 너무 잘 남나게 찍어주셔서 그날 뭐 저 뿐만 아니라 언니들이 너무 멋지게 잘 소화를 해주셔서 정말 비디오 스타가 된 멋진 비키닝 화보가 또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. 비포인트는 살인토커인데요. 네, 살인토커죠. 그때 돌아가가지고 등산하면서? 등산하면서. 예. 제일 높은 사람이 어디죠? 등산하면서? 어, 어디서? 스칼살? 백두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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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두산에서 살인토커. 살인토커. 왜 생각했지? 한라산이라고요. 한라산. 한라산 근정해서. 네, 살인토커. 한라산. 백두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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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두산.